매일같이 느껴지는 여러분의 지식에 대한 갈증 경제살롱에서 지식 한잔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경제살롱의 MC 배우 박재민입니다 이야 저희가 이제부터 또 이번 요일부터 시작하는 또 새로운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지도로 보는 국제 이슈 지도 한방 야 지도 한방으로 국제 이슈를 다 한번 헤쳐보겠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 김민재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오래간만이에요 지금 사실 저희 프로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두 분이 전에 아는 사이인가? 2년 가까이 우리가 같은 방송에는 나왔으니까 추천된 적은 없다는 그렇죠 저희가 KBS 해볼 만한 아침에 데자뷰가 쫙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 제목이 지금 지도 한방입니다 이 지도 한방을 정하는데 교수님께서 지분이 상당히 높으시다고 들었거든요 거의 제가 창안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 복잡한 국제 정치 경제 문화 있지 않습니까? 환경까지 그런데 이거를 말로 풀려면 복잡합니다 또 어려운 용어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도 한 장에 정확하게 표시하고 정리하면 국제 이슈가 한방에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의 어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스포츠까지 포함해가지고 거의 양분하고 있는 두 나라가 미국과 중국이잖아요 저희가 잠깐 미국과 중국에 한눈을 판 사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경제 대국 경제 강국의 잠재로 가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구 1위를 탈환한 인도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 인도네시아입니다 맞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오늘 얘기를 좀 해볼 텐데 특히나 김희재 교수님이 여러 나라 중에서 인도네시아만큼은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회에는 인도네시아를 합시다 라고 짚어주신 이유가 있다고요 일단 저는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중국에만 관심을 갖는데 동남아시아에 최근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긴 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사실 동남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하면 발리밖에 모르시는 분이 태방입니다 일단 저는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지도상에서 인도네시아의 위치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나라인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 가셔도 여러분께 신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인생을 지도 한방으로 제가 완벽하게 역전시켜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문이 열리네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크고 대단한 나라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아 그럼요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제일 키가 큰 나라인 거 아시죠 그게 왜 그러냐 애들을 350년 동안 잘 먹였어요 자 왜 잘 먹였냐 왜 잘 먹였냐 돈을 번 거야 근데 네덜란드 가보셨죠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 그렇죠 풍차 돌리고 있고 네 그리고 해수면 상승이 가장 취약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을 게 없습니다 음식도 뭐 별로 맛있는 거 없어요 그냥 꽃이나 팔지 그렇죠 튤립 팔고 네 근데 네덜란드가 이 지역을 350년 동안 통치를 한 겁니다 그렇죠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배를 했었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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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가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 이 네덜란드가 통치하던 당시에는 너치 인디스라고 불렀어요 네덜란드가 통치를 하는데 인구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핵심적인 항구나 도시 중심으로 그냥 무역만 하고 제대로 통치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양한 종족과 문화가 그대로 있는데 이 네덜란드 사람들의 언어니까 우리가 그게 번역도 잘 안 되고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 네덜란드 통치기 동안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사람들이 무역도 하고 또 나름의 왕국을 유지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수아르또라는 독재자가 거의 30년 넘게 통치를 하다 보니 외국 사람들 들어오지 마 학자들 들어오지 마 이렇게 딱 쇄국 장착을 편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도 연구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화교들도 인도네시아어를 배워야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완전히 떨어져 있고 미국하고도 떨어져 있다 보니 이 나라가 거의 블랙박스처럼 있는 가운데 계속 인구가 누구 경제 성장을 해왔으나 몰랐던 거구나 우리나라 교과서에 있는 발리만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발리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발리가 인도네시아의 한 섬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르지 않은 건 발리밖에 없으니 그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인도네시아에서 몰랐나 너무 많은 기회를 놓친 것 같기도 하고요 놓쳤어요 현대자동차 아시죠 진짜 대단한 기업 아닙니까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 한번 이렇게 기아자동차였나요 진출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그때 1996년 7년 이때 국민차 생산하겠다고 그 하다가 정권이 확 바뀌면서 그게 다 물거품이 되지 않았으니까 인도네시아 그때 정권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몰라서 놓친 기회가 엄청나다 현대자동차처럼 정말 미국 멕시코 심지어 러시아 인도에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작년에도 보니까 세계 3위 브랜드가 됐어요 현대기아자동차 현대차 그룹이 정말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심지어 인도까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 현대자동차가 유일하게 맥을 못 추는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 인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입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요 우리나라 몇 배인 줄 아세요 굉장히 큰데 인도네시아가 일단 여러분들 한 8배 되나요 비슷해요 팔보다 업다운 업이에요 업이에요 12배 한반도에 거의 9배 정도 근데 인도네시아를 그대로 옮겨서 한번 유럽으로 한번 가져가 볼까요 이 끝이 영국이고요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엄청 크구나 동서 길이가 했을 때 영국부터 시작해서 아프가니스탄까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 나라예요 잠깐만요 그러면 동쪽에서 서쪽까지 시차가 얼마나 나와요 한 대여섯 시간이 달라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미국 가보세요 미국의 동서 길이보다 인도네시아의 동서 길이가 더 길어요 우리가 흔히 미국을 얘기하면 시차가 3시간이 나는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 대선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경험이 있다 보니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지도를 펼쳐놓고 대비를 해야겠군요 그렇죠 이미 대선이 있었으면 여러분 모르셨죠 대선 있는 것도 모르셨죠 저는 정말 미국 대선은 11월 달에 있는데도 진짜 1년 전부터 설레발 치고 그러잖아요 매일 뉴스 나오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이미 대선을 치렀는데도 아무도 몰라요 인도네시아 대선 이야기를 하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선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당선자가 프라보어 수비안토 58.6%의 득표율을 가져가면서 이겼습니다 어디에서는 인도네시아 있니 줄여서 있니라고 하죠 인도네시아의 트럼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디에서는 틱톡에서 춤을 추는 친근한 할아버지다 이런 이미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가요 아무도 몰라요 프라보어에 대해서 아 그래요 진짜 저도 놀랐어요 네 아니 왜냐면 제가 이번 대선도 취재를 했는데 5년 전 대선도 취재를 했거든요 그때랑 완전히 이미지가 180도 달라진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춤을 추는 친근한 할아버지의 이미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강인한 이미지가 둘 다 공존하는 거군요 근데 실체는 제가 볼 때는 강성 지도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귀엽게 춤추고 이러다가요 이제 선거 딱 끝나고 개폐거리가 나와서 딱 섰는데 옆에 있었던 부통령 후보는 가만히 병풍처럼 서 있고 이분이 막 연설을 하시는데 거의 두 시간을 혼자서 떠드셔요 아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본격적인 프라보의 시대가 열리는구나 근데 서구 언론은요 조코이 왕조의 계승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근데 그거는 저는 프라보를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분 한 성과를 하시거든요 특히 이 프라보는 조코이하고 좀 다르다 왜냐하면 조코이는요 작은 솔로라는 시장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런 표현으로 그렇지만 약간 우리는 깜뽕 출신이라고 얘기를 한 약간 시골 출신 좀 순박한 캐릭터였다면 이 프라보는요 중고등학교로 국제학교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장관 출신이에요 완전 금수저 다이아몬드 집안의 현재 국방부 장관이세요 또 30여 년 독재자였던 수하르또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권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이미 훈련된 어떻게 보면 지도자 그리고 외국어도 잘해요 영어 프랑스어 그러니까 계속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판을 펼쳐놓고 누가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는 패를 바꿀 수 있어라고 능숙하게 카드게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인물이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트레이닝을 받은 전문가네요 더군다나 군인이잖아요 아 그렇지 군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지도 읽는 법을 배워요 그럼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지도법과 세계 지도를 읽고 독도법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요르단에서 큰 사업도 벌여서 재산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수천억 원입니다 수천 재산만 한 명이 네 그 가족 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하 권력의 비밀을 다 알고 있고 정말 트럼프를 만나도 밀리지 않을 그런 강성 지도자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이익을 우선하겠다 그런 민족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조코의 인기도 대단했지만 프라보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도 상당합니다 우리 인도네시아를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들어줄 지도자라는 것을 아마 사람들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면밀하게 이분의 향방 또 어떤 방식으로 이분이 경제정책 외교정책을 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우리가 인도네시아와 어떤 일을 하든지 도움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프라보어 어쨌거나 지금 뭐 입지적인 인물로 58.6% 득표를 해서 됐습니다 그리고 조코의 아들이 러닝메이트예요 기브란 야 인도네시아 내부의 우려의 목소리는 없나요? 일단은 서구 언론을 비롯해서 또 식자층에서 특히 대학가에서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거에서 굉장히 걱정하고 관건 선거였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현직 대통령이 자기 아들을 무리하게 부통령 후보를 안 친 겁니다 그것은 정말 조코의스럽지 않은 이 느낌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40세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통령 후배 나갈 수가 없는데 아 나이가 어리군요 네 36살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프라보는 72세 그러니까 딱 더블스코어 야 그러면 진짜 야 저게 세대도 다르고 이게 러닝메이트로 가는 게 맞아? 라는 얘기도 나올 법하네요 근데 이제 조코의 입장에선 확실하게 자기 아들을 밀어넘으로써 자기의 지분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많은 이 조코의 지지자들은 더 안심을 하는 거죠 아 그러네 네 그래서 법도 바꾸지 않았나요? 그래서요 원래는 40세 이하는 안 되잖아요 근데 헌재에 소원을 해서 40세 이하라도 탁월하게 어떤 능력을 발휘하거나 현직 어떤 선출직일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둬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약간 꼼수로 꼼수죠 꼼수죠 꼼수로 돼서 사실 헌재 소장이 또 조코의 매제였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자기 고모부가 자기 기업이야 네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민주주의 훼손된 거 아니냐 이게 벌써 과정이 이게 공정하지 않아 뭐 이런 느낌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요 20대 젊은 지지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 야 오히려 20대라고 하면 격분하고 이렇게 법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듯이 바꾸는 아빠 찬스로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이 분명을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20대 청년들이라면 그럴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의 20대들은 또 다른 시각으로 이 사안을 바라봤군요 인도네시아가 사실은 그런 역사적인 것을 잘 모르는 그런 젊은 층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면 귀여운 할아버지 이미지로 나와서 막 춤도 추고 또 조코의 후광을 입은 또 기브란이 젊은 지도자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의 표가 2번이었던 프라보와 기브란에게 뭘 표 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선거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또 다양한 정당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도 한 장 준비해서 지도 한 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도 한 방 지도 보여주시죠 여러분 복잡하시니까 제가 지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한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동서로 길다 일단 그건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요 왼쪽 맨 왼쪽이 수마트라 섬입니다 수마트라 섬 네 그리고 옆쪽에 이제 빠뿌아라고 하는 이 섬이 있고요 그리고 이 중앙에 넓게 자리 잡고 있는 게 깔리만단 보르네오 네 보르네오 깔림 똑같은 섬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깔리만단이 있고 약간 이렇게 막 불가사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섬 너살레베스 섬 그리고 여러분이 주목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바 자바섬 자바섬 자 이번 선거를 이해하는 핵심은 자바 자바 선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표지 않습니까 표죠 표는 인구입니다 자바섬이 인구가 제일 많구나 맞습니다 아 맞네 자바섬의 유권자 인구가 거의 1억 5천만 명이 넘어서 대통령 후보 또 부통령 후보가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바섬 출신이에요 맞습니다 이야 아 그러니까 이 자바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이 자바섬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가 결국은 투표의 결과를 잡아내기 재밌는 게 뭐냐 네 조코위가 중부자바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자카르타 주지사를 하면서 서부자바 쪽에 사람들과 많은 소통을 하면서 지지를 얻었죠 그리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자바에서 난 사람들이 결국은 정치인으로서 위력을 발휘를 한다 아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자바섬이지 네 근데 지금 재밌는 현상이 자 일단 후보들 한번 보시면은요 첫 번째 1번 후보 보시면 1번 후보는 자카르타 주지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또 아랍계긴 한데 어쨌든 아니스 바스웨란 좀 인물 좋지 않습니까 이분이 교수 출신이에요 정치학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히 이슬람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분도 역시 자바 출신이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바섬 출신들끼리의 어떤 경쟁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좀 뜬금없는 의외의 질문일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자바섬 얘기했잖아요 발리섬은 좀 어떤가요 자 발리섬이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좀 궁금해요 여러분 지도에서 좀 발리섬 한번 찾아봐 주시면 굉장히 작은 섬입니다 작아요 작아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 인구의 87%가 무슬림이고 한 10% 정도가 카톨릭이나 기독교거든요 와 종교가 정말 다양하군요 네 근데 힌두교도는 얼마 없어요 근데 이 힌두교도들이 거의 다 발리에 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발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발리는 자바섬하고 완전히 다른 투표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섬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죠 높죠 왜냐하면 수아르도 독재 시절에도 여기는 관광특구로 열어서 외국 투자도 유치하고 여기 사람들이 와서 관광도 하게 하고 또 학자들도 연구하게 했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리 연구자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네시아 하면 발리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정관념 갖게 된 이유는 여기는 그냥 핵심적인 부하 권력의 지역이 아닌 거예요 그렇군요 이슬람도 아니야 그렇다고 자바섬도 아니야 완전히 다른 그게 다른 세계고 그냥 여기 약간 관광특구 느낌 거대한 테마파크 느낌입니다 그래서 발리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성향에 따라서 투표를 하고요 좀 유심히 보셔야 될 지역이 있어요 네 어딘가요? 자 수마트라의 서부수마트라 서부수마트라 네 이 지역은요 지금 서쪽으로 쭉 왔습니다 네 쭉 왔습니다 이쪽도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지역인게요 5년 전 투표에서는 이 지역이 크라보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던 곳입니다 그 사이 달라졌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스바스웨단 아까 그 이슬람 후보가 여기 서부수마트라에서 1위를 냈습니다 그게 무슨 일 있었지? 이 지도를 보면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수마트라에서도 서부수마트라 지역은 굉장히 독실한 무슬림들이 밀집된 지역이다 그래서 누가 무슬림 성향을 가장 많이 보이냐에 따라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곳이다 여기가 미남까바우족이라는 그런 종족이 가장 우세한 지역인데요 여기가 또 모계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무슬림 그러면 되게 보수적인 남성을 떠올리는데 여기는 여인천하예요 그런데 굉장히 독실한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5년 전에도 여기는 무슬림 성향이 강한 지지자들이 많았고 이번에도 일본 이 아니스가 여기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은 그런 특이한 지역이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인도네시아 내에 이렇게 다양한 섬과 다양한 인종과 언어도 다양할 것 같고요 종교도 있는데 이들 간에 충돌은 없나요? 이게 왜냐하면 대선을 앞두고 이런 어떤 모든 유권자들을 아우르는 인물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반대로 얘기하면 충돌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충돌은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없나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약간 폄하하시는 분도 계시고 약간 후진국 아니냐 선거 과로사 해가지고 몇십 명이 죽냐 이런데 저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직 80년도 안 된 신생국인데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한 나라로 유지되고 이런 어떤 종교도 정말 기독교 불교 종교의 자유가 다 보존된 곳인데도 이런 유혈 충돌 없이 충돌 없이 어쨌든 선거가 무난히 민주적으로 치러졌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나라의 저력 아닌가 충돌이 없는 거네? 없어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통합하는 그 힘이 저는 굉장하고 특히 조코이가 그걸 참 잘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특히 인프라 스트럭처를 굉장히 확충하면서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지는데 실직적 기여를 한 겁니다 이전 사람들은 말만 했거든요 그런데 조코이는 딱 지도 펼치고 이 오지를 자카르타 연결시키는 그런 연결망을 확충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온도 따랐어요 이때가 바로 그 플랫폼 기업이 확장하면서 페이스북이니 트위터니 틱톡이니 이런 SNS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그가 또 재미있게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자신의 활동을 보여주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완전 인도네시아 우리는 하나 사또 인도네시아라고 하거든요 인도네시아 하나 이거를 딱 하게 하는 그 10년이 아마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통합되고 분열되지 않는 그런데 보세요 미국도 막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럽도 막 유쾌히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유럽 연합도 지금 흔들리는데 저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이런 선거를 통해서 또는 어떤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지고 또 민주주의의 원칙을 나름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정말 나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대선 결과는 얼마 전이었죠? 3월 20일에 발표가 됐는데 투표는 발렌타인데이 2월 14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결과 발표까지 시간이 걸린 건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인도네시아 대선만의 어떤 시스템적인 특징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 이거는 정말 국민적인 축제다 그러니까 패스터 데모크라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페스티벌 축제 민주주의 축제다 그래서 정말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우리는 독재가 아니라 투표 선거로 우리 최고 지도자를 뽑는 나라다라는 이런 자부심이 엄청나요 인도네시아 하면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워낙 넓고 방대하고 만 개가 넘는 섬이 있다 보니 사실 인종도 다양하고 언어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하고 시차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 선거를 한 번 치르면 과로사라는 기사가 인도네시아 투표관리원 23명이 사망했다는 기소까지 있었어요 제가 한번 영상 준비했거든요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찍어온 영상인데요 자 이 영상 보시면 저분이 하루 종일 개표를 하십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1시부터 이분이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계속 저렇게 근데 이제 이게 순조롭지가 않아요 왜냐면 어떤 분은 약간 1번과 2번 사이에 이렇게 표시를 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닌가 그렇지 그럼 자기 마음대로 이거는 1번입니다 이럴 수 없잖아 그러면 또 잠깐 스톱 스톱 와서 다시 한 번 봅시다 이거 다 불러모아야지 다 불러모아 또 그리고 이게 온돈의 잔치예요 진짜 페스티벌 페스티벌 그래서 그냥 온돈의 잔치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투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개표 과정이 진짜 한 달 걸리냐는 게 말이 되는 겁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사실 날이 더워요 그러니까 무리하면 쓰러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좀 천천히 천천히 하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 하시던 과로를 하시니까 또 평소에 또 무슨 성인병 있고 이런 분들은 이 더위에 쓰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5년 전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건강검진 증명서 내시고 60세 넘은 분들은 안 하시는 걸로 투표위원을 그래서 이번에 많이 줄었어요 거의 천 명 가까이가 과로사하셨는데 이번에는 조금 줄었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그런 인프라가 열악한 거잖아요 그럼 역으로 우리가 여기서 의료봉사하고 또는 여기에서 새로운 신약이나 이런 것들을 이쪽에 권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의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런데 그거 잘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아 일본은 벌써 시작했군요 일본이 그러니까 이 자동차 시장을 장악한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본 차들이 정말 많이 가 있거든요 맞아요 인도네시아 정말 유명하죠 그 이유가 뭐냐 일단 지진이나 찌나미가 나면 일본은 대규모 봉사단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인프라를 다시 깔아야 되고 의료시설을 복원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제품도 쓰게 하고 또 기업체도 같이 가서 후원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몰라라 하고 대선 하나보다 할 게 아니라 이 넓은 나라에서 내가 이 지역에 가서 도와줄 건 뭐고 또 이 지역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사업의 기회는 무엇일지를 지도를 잘 읽어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오늘 이 모든 내용을 총망라하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선의 결과가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큰 틀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데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조코인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순진한 그런 어떤 대외 정책을 폈다면 프라보호는 우리가 대비를 잘해야 된다 정말 어떤 방식으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자국의 여러 가지 농산물이나 광물을 외국에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자원민족주의적 성향은 당연히 강해질 것이고 또 기존에 맺었던 여러 가지 계약들도 새로운 방식으로 재계약 확률도 굉장히 높고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들이 높아졌다 허들이 높아졌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체감하지 못했던 인도네시아의 영향력을 이제는 느끼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렇죠 막 과일값이 변동하고 그렇죠 자 저희가 오늘 인도네시아를 살펴보면서 지도 한방 첫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앞으로 지도 한방 보실 때마다 지도를 펼치시던지 지구 본을 앞에 놓으시던지 혹은 인터넷 지도를 반드시 열어두고 보시면 훨씬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오늘은 인도네시아로 시작을 해봤지만 앞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를 지도를 읽어보면서 이 나라가 현재 갖고 있는 중요한 국제 이슈에 대한 사안을 교수님께서 오늘처럼 좀 듣기 쉽게 해석을 해주실 거죠 네 지도 한방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도 한방은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민재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